네 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김대우 글로벌이코노미 연구소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저희 모습 보시면서 함께 보이는 라디오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 방송 보시고 들으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두 분께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새벽에 11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죠. 시장의 예상대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직후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말을 할지 더 관심이 모아졌는데 어땠습니까. 금리 인상 속도 좀 희망을 주는 발언이 나왔나요. 시장에서 이번에 포인트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의 폭이 아니었었죠. 시장에서 이번 달에는 75BP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했고 향후에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파월 의장의 입만 바라봤었던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새벽 3시경이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도 밝혔다시피 점도표 발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의 생각을 읽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9월에 직전에 FOMC 회의 이후에 연준은 올해 12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리 인상 5BP를 내년에 4.6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시장에서 일부 외파적인 분들의 성향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12월 달에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더 큰 폭이고 빨라지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잠깐 흔들렸다가 영국도 안정 찾으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다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은 여전히 지금 강경 기조를 얘기를 했고 계속해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 스텝을 멈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질의응답 시간에 있어서 세계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이런 영향 때문에 세계 경기가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알고는 있다. 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인상이 세계 경기를 이제 줄러내리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목표는 여전히 2%대의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큰 틀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6월 달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만 하더라도 내년도 미국의 금리 인상 목표치는 3.5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3%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때 일부 이제 월가의 매파적인 분들이 4%대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6월 달에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9월 달에 결국은 이제 4라는 숫자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상단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내년까지 이제 목표치를. 설마 6월 달에 4라는 숫자가 나오겠느냐라고 했었습니다만 결국 이제 9월 달에 4라는 숫자를 발표를 했죠. 이번에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혹 우리가 이제 얘기한 5라는 숫자의 뉘앙스를 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일부 매파적인 분들이 봤는데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일부 5라는 숫자도 이제 각오해야 된다라고 이제 또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윗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발표 이후에 뉴욕 증시가 수직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상단이 연 5% 그 이상까지도 올릴 수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이 이제 열렸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신호를 받아들이면서 시장의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소장님은 어떻게 새벽 3시에 발표가 됐는데 못 주무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밤을 꼬박 새웠죠. 그런데 한마디로 요약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시장의 연준 피벗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피벗이라는 게 pivot 방향전환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지난 3월 달부터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조금 금리 인상 속도를 크게 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는 조금 더 나아가면 금리 인상을 또 중단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년에는 금리 인하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다단계 금융 완화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해왔고 그 기대가 10월 달 뉴욕 정시 상승으로도 이어졌었어요. 그런데 이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은 전혀 아닙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이런 얘기를 했어요. Very premature. premature라는 게 시기상조다. 조숙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다가 very라는 부사까지 붙여서 지금 금리 인상의 중단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고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시기상조다. 한마디로 착각하지 말라. 꿈꾸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그러니까 현재 0.75%씩의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해왔는데 그것을 조금 일단 폭을 좀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기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에 대해서도 저는 찬물을 끼얹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점도표상에 올해 연준 금리의 최종 그러니까 터미널 금리가 4.4% 평균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함으로써 미국 금리의 상단이 4%가 됐단 말이죠. 4%가 됐다는 얘기는 가만히 있었으면 점도표상으로는 저절로 12월 달에는 더 이상 0.75% 못 올리는 겁니다. 많이 올려도 0.5%의 빅스텝. 그런데 이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은 12월 달에 빅스텝 하겠다는 얘기에 대해서도 아주 애매하게 표현을 했어요. 빠르면 12월 달에 할 수도 있고 또 내년에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빅스텝으로서의 전환 시점을 한 달 더 이상 놓친 거예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12월 달에도 또 한 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거든요. 5번 연속 자이언트 할 수 있다. 실제로 시카고 패드워치에서도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12월 달에 또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금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더해서 지금 터미널 금리라고 그럽니다. 상단 금리하고는 좀 달라요. 최종 금리 아닙니까? 최종 금리, 상단이라는 것은 미국의 기준 금리는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금하는 금액에 따라서 최저 금리와 최고 금리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미국의 기준은 3.75에서 4.00이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건 4.0이 상단 금리인데. 현재. 최종 금리라는 것은 금리도 사이클이 있단 말이죠. 언제까지나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데 현 경기 사이클에서 얼마까지를 올릴 것이냐. 그것을 터미널 금리라고 그러는데 그 터미널 금리를 꼭 집어서 이거 지난번 점도표에서 얘기한 올해 4.4%, 내년에 4.6%, 이거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는 금리 인상 앞으로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얘기는 형식적으로 그냥 시장을 조금 선거를 의식해서 미국 민주당을 보고 조금 말을 집어넣은 것으로 보이고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하게 오히려 금리 인상폭을 더 높여갈 수 있다를 선언한 물가와의 전쟁 제2탄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디호 소장님께서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도 그다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매파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을,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 SNS에는 주식 관련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파월 의장에 대한 성토가 비슷하게 시장 칠하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글쎄요. 저는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파월 의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고 파월 의장뿐만이 아니라 연주 의원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그들 생각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든 아니든 간에 지금은 강경기조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속에서 어떤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는 최소한 우리 조금 시장 친화적인 어떤 자산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을 기대한 면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당분간 쉽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시장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저론 파월도 좀 정신 차렸겠지? 속도 조절 좀 해 주겠지? 거기에 찬물을 끼운, 거기에 이제 그런 기대를 낳게 한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보도를 잘 읽어보면 연준이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라고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연준이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고 전망한 뉴욕 정시의 전문가들이 조금씩 늘어난다. 이런 정도의 매우 제한된 표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론 파월이 지난 9월 달 회의에 폴볼크 의장의 단호한 물가 억제 의지를 상기한다라고 하면서 폴볼크 전 연준 의장을 소환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YTN도 여러 차례 방송을 했었는데요. 폴볼크가 78년부터 연준에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폴볼크를 저론 파월이 소환한 것은 폴볼크처럼 강력하게 자기 생각으로 금리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피려간 것이거든요. 그럼 이 대목에서 폴볼크는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렸을까? 폴볼크가 똑같이 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참고한다. 현재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인데 폴볼크가 올렸던 기준금리의 최정점. 그 당시에 터미널 금리가 21.5%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참 못 가도 못 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미국의 물가는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았기 때문에 폴볼크만큼은 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제론 파월 입장에서는 흔들리면 안 된다. 물가를 잡고야 말겠다는 그런 강렬한 의지가 확실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몇 가지의 어떤 마이너한 신호를 가지고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끝났겠지라고 속달하는 것은 매우 성급하고요. 문제는 핵심은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입니다. 고용, 물가 이게 안정이 되면 연준도 더 이상 금리 인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까지 나온 거 물가 여전히 높고 미국 고용 너무 좋아요. 지금 실업률 너무 낮고 이런 상태에서는 금리 인상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저는 상당 최고의 터미널 금리가 지금 5%라고 차 박사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6%로 또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 내년에. 그러니까 물론 그것은 거시경제 지표 물가와 고용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가 상당히 또 잘 나왔죠. 고용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의외의 또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저축이 조금 늘었어요. 원래 미국은 저축율이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니고 소비가 많이 하는 건데 코로나 때 소비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저축을 했고 그 저축으로 인해서 지금 소비에 대해서 민간에서 별로 부담을 안 느낀다라는 거예요. 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고 심지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할부금융 최저 그러니까 최고 신용 등급이 10% 정도까지 할부금융 올라갔고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 같은 경우 20%대까지 할부금융 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 소비를 잡겠다라는 건데 거기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계 위축을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쪽은 소비에 대해서 지금 고용도 좀 잘 되고 있는 상태고 더군다나 저축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가 좀 올라도 나는 그렇게 사는데 크게 지금은 두려움은 안 느껴라는 정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일시적으로 정치적인 것 때문에 유가도 좀 안정세를 찾고 있고 달러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 가격이 좀 낮아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국이 이렇게까지 좀 해야 되라고 우리나라에서 보는 시각하고 미국 현지에서 느끼는 일반 분들이 느끼는 소비에 대한 심리는 하기에 다르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이달 24일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어떤 결정을 할까요? 그 한미일 간 금리차를 생각을 하면 우리도 좀 올려야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미국과는 또 다르잖아요. 좀 우려스러운 그런 지표들이 막 속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뭐 빅셉을 연속으로 밟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고민이 상당히 깊을 겁니다.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만 생각하고 또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인한 환율 불안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요. 지금 금리 격차가 1%포인트로 벌어졌지 않습니까? 미국은 4.0 우리는 3.0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미국이 다음 달에 가장 낮은 수준인 빅스템만 해도 이게 미국 금리는 4.5로 올라가는데 우리 금리는 3.0이거든요. 그럼 금리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잘 지적해 주신데 지금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해서 우리 자금 시장 완전히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마당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 우리는 그것이 대출이 있는 사람들이 부담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다다한 문제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RP금리라는 건데요. 환매체 금리예요. 그것을 금리를 한국은행이 올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 통화를 줄이는 겁니다. 그럼 통화를 줄여서 RP금리를 결국 올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채권시장, 지금 기업들, 회사체 자금 조달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상당히 고민이 깊죠. 특히 미국은요. 지금 이 금리 인상에 가계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은 잘 지적해, 차영주 박사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미국은 가계부채가 우리처럼 승박하지가 않고 또 미국은 대부분 집을 살 때 모기지, 그거 대부분 고정금리로 많이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충격은 없어요. 우리는 변동금리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압도적으로 변동금리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 YTN에서도 좀 고정금리로 하자. 5, 6년 전에 좀 제안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많이 안 당해봤고 또 우리 금융기관의 상품이 고정금리를 취하더라도 아주 단기적으로 그게 자동적으로 또 변동금리로 돌아갑니다. 미국은 아예 30년, 40년짜리가 끝까지 고정금리도 많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금융산업도 좀 더 선택의 여지를 많이 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과거에 어쨌든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의 타격이 우리가 미국보다는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가계, 기업, 부채도 계속 쌓이고 있고 채권시장도 급속도로 지금 냉각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따라서 금리 올렸다가는 정말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상황이 같아요. 레고렌트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죠. 일단은 금융당에서 50조를 풀어서 50조 플러스 알파를 풀어서 이제 막겠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그 당시에 CP금리 상승은 4%대에서 멈춘 상황이었습니다만 그 후속적인 부분들이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200조까지 정부가 한군에까지 동원해가지고 이걸 하겠다라는 것까지 수준이 나왔죠. 여기에 우리가 해외에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일부 보험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오늘 또 한 보험사가 선언을 했어요. 보험사 2개가 해외 채권에 대해서 연구체를 우리가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하지 않고 리벌빙을 한 게 문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국내외 쪽으로 채권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고 이게 해외에서 발행조차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하게 된다라면 이달 말이라 아직 시간이 좀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에둘러서 표현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굉장히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정현철 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금리 인상이라는 방법으로 물가를 잡은 과거 사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물가를 잡은 사례가 있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물가를 잡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금리를 갖지 않고 이렇게 잡은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결국 물가를 잡는다라는 것은 금리라는 것이 물가라는 게 결국 저가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일단 가장 크죠. 지금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2008년에 서프레임 사태 이후에 유동성을 많이 시장에 공급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돈의 값어치가 일단 떨어져서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죠. 그 부분을 일단은 잡기 위한 거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돈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회수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로서 지금 잡는다라는 것에 초점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라는 게요. 물가라는 게 물가 시중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에서 나오는 게 가격이거든요. 경제학의 가장 기본 중입니다. 수요 공급 원리.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급량이 갑자기 줄어들면 공장에서 생산품을 안 만든다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국제 유가, 국제 원유를 구하기 어렵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것을 코스트 푸시 인플레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 측면에서는 공급은 그대로인데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그러면 결국은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종전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 그 물건을 살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디멘드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영향을 주는데 지금은 두 가지가 다 겹쳤어요. 그러니까 돈도 코로나 때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특히 미국, 한국 다 너무 많이 풀고 그 돈이 지금 미국의 저축으로 남아 있고 웬만큼 물건이 올라도 계속 지금 소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제 유가 때문에 전쟁 때문에 공급이 많이 줄어든 그런 측면.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국제 공급 물류망이 지금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이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느 쪽에 더 영향이 크냐. 이것은 최근에 나온 근원 인플레가 있습니다. 근원 인플레라는 것은 식량이나 국제 유가 이거 빼고 이것은 공급에 의해서 변동이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가 올라가는 게 근원 인플레가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통화량이 많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높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통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물가를 올리는 기업체, 기업인들을 다 체포하고 사용 선고를 시키는 그 로마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물건을 많이 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데 그것은 단기간에는 효과가 있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시카고 학파의 교수가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물가 상승 인플레는 언제 어디서나 통화적 요인이다. 물론 통화주의자의 입장이긴 하지만 정통파 경제학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통화량을 줄이지 않고서는 물가를 잡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풀려 있는 돈을 빨아들여서 물가를 잡는 거.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겠죠. 우리 장현철님께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차영주 YG 경제연구소장님,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시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가 1부에서 1번, 2번 두 개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는데 1부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 미 연준이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하면서 달러화는 당분간 강세 흐름을 더 보일 것 같긴 한데 제가 궁금한 건 최근에 중국 위완화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요? 왜 그런가요? 한마디로 중국 정부가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슈진핑 국가주석이 3년 입을 하는 이 와중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 이런 게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외국 기업들도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위완화 환율이 급속하게 환율이 오르는 위완화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생겼는데요. 여기에 편성을 해서 국제 투기 자본 입장에서는 지금 위완화 하락에, 가치 하락에 배팅을 하는 그런 공매도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외환시장을 휘둘려서는 마치 몇 년, 1990년대 초반에 영국 짝이 난다. 소르스한테 한번 영국 국가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은 결코 중국의 국권, 중국의 정부가 살아있는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인위적으로, 중국은 지금 환율을 정부가 고시하는 환율이거든요. 우리처럼 시장에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환율을 계속해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국제 시세가 떨어져 가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올리려면 정부가 나중에 그 코스트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중국이 외환화 강세를 상당히 강도 높게 해나가고 있고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바로 중국의 위안화 가치 상승에 영향을 받아서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 별로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상호 좀 연동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환율이 중국 위안화와 좀 연동돼서 같이 따라가는 게 있다 보니까 최근에 환율이 안정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가장 큰 영향은 아무래도 미국 달러인데 지금 미국 달러 대비해서 우리가 변동성이 굉장히 잦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400원, 1400원 한 20, 30원대에서 한 20원 정도 폭에서 움직인다고 보면 되니까 1410원과 30원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1400원대 올라온 다음에 50원 넘고 1500원대까지 얘기가 나왔지만 공세는 지금 멈춘 이유가 일단은 위안화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죠. 원래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금리를 내리는 국가였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에 따라서 우리의 약세가 더 심화된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가는 속도에다가 바람을 막 뒤에서 부채질을 해줬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바람을 부채질을 하는 게 멈추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끌어당기다 보니까 1400원, 30원 정도에서 멈춰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말 나온 김에 원달러 환율은 최근에 좀 안정이 된 모습인 건가요? 안정이라기보다는 여기서 과연 더 올라갈 수 있겠는가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지금 1450원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다음 주 8일 날 화요일이죠. 일단은 중간선거 이후에 킹달러가 유지되긴 하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해석을 하는 게 최근에 이제 10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3조 3천억의 국내 주식 투자를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주식들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들이 8월 달에도 샀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태조이방원이라고 해서 많은 종목을 샀고요. 그런데 지금은 10월 달에는 지수 관련 중반을 샀어요. 그러면 증권가에서는 이들이 원화 약세에 대한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1430원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1300원대로 내려와 준다라면 극단적으로 1430원에서 1300원을 내려오면 9%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그러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지수 관련주들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 투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찌 됐든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환율이 더 이상 상승하는 거에 대한 생각은 많이 잦아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몇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 달러 강세가 완전히 기소적으로 변화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환율 시장에 좀 변화가 야기된 첫 번째가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중국 위안화가 지금 공매도 특히 외국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위안화 강세를 몰고 가고 있는 측면이 하나고요. 그거보다 더 큰 요인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일본의 앤화 환율이 145N이 깨지면서 일본 정부가 긴급하게 시장 개입을 했거든요. 일본 은행이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 개입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일본이 미국의 국채를 대량으로 매각해서 거기서 나오는 달러를 가지고 달러 보유량을 늘리면 일본 앤화 가치가 다시 상승을 해요. 달러는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일본 앤화가 최근 한 3주 동안 상당히 지금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이 또한 일본 앤화가 그렇다면 이제는 완전히 환율 상승이 끝나고 기조적으로 강세로 가느냐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 또한 일본도 지금 공매도 세력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이라는 게 환율이 특히 그렇습니다마는 한쪽 방향으로 계속 내려가거나 한쪽 방향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게 확실시 되면 시장이 무너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본 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 측면 그다음에 또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이 국채를 와그르르 다 빼면 지금 일본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1등이거든요. 1조 2천억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이 외환 방어를 위해서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면 미국 재무부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재무부가 그 이자를 훨씬 더 많이 지불을 해야 되는데 미국 재무부 지금 재정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 때문에 미국 달러 환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한미 간의 금리 격차 때문에 달러 환율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이 대목을 좀 중점적으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9월 22일 날 공식적으로 개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10월 들어서 21일 24일 날 비공개지만 이민센터 시장이 알려지면서 대략 한 250억 달러 정도를 개입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방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아서 마련된 돈으로 엔화를 사드리는 건가요? 그냥 그렇죠. 환율을 방어하는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국채 대신 달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달러 유동성이 홍보해지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중간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선거를 의식해서인지 바이든 대통령이 횡재서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횡재세라는 게 길거리에 지나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사과, 과일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주스 먹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횡재죠. 영어에서 횡재라는 게 윈드폴. 바람에 떨어지는 그것을 우리말로 횡재라고 그럽니다. 윈드폴 텍스라는 건데 지금 횡재를 입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가지, 특히 석유 기업들. 그래서 지금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죠. 최근에는 좀 안정이 됐지만 미국의 휘발유값이 높은데 지금 미국 국민들이 11월 8일 선거할 때 물가 올린 바이든 대통령이 심판하겠다. 이러니까 횡재세 얘기를 하게 되면 휘발유값이 올라간 게 내 때문이 아니야. 횡재가 생겼는데도 지금 계속 석유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있는 쉐브론, 무슨 엑슨 모빌 이런 석유회사 때문이야. 이것을 아주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인 프로파겐다로 보입니다. 이게 우리 정유회사랑 좀 다른 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엑슨 모빌이나 이런 데는 시추서부터 판매까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 속에서 석유 파서 그걸 판매하니까 어떻게 보면 횡재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지금 정말 지구탕에 묻혀 있는 걸 평상시에도 이걸 한 50달러에 팔던 걸 똑같은 걸 100달러에 팔았으니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더 쉽게 얘기하면 길 가다가 다이아몬드 하나 주운 거예요. 그거는 지구상에 있는 걸 내가 주웠기 때문에 내 소유가 되면서 내가 비싸게 팔아먹은 거니까 세금을 물리겠다. 한편으로는 먹힐 수 있는 논리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횡재세를 물려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가 잠깐 나왔다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입장에 다르죠. 우리는 결국 그들이 시구를 한 것을 사갖고 와가지고 국제 가격의 스프레드에 따른 이익인데 이걸 가지고 횡재세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마진의 개념이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래서 깊게 논의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의회사들도 해외시축권 과거와 달리 좀 많이 갖고 있고 또 그 정제 과정에서 이득을 많이 봐. 지금 실적을 보면 정의회사 대박을 몇 분기를 계속 이어냈지 않습니까? 제가 횡재세와 관련해서는 지금 유엔에서도 횡재세를 거둬야 된다라고 어떤 촉구를 했고 지난주에는 네덜란드가 횡재세 새로 도입을 했어요. 이걸 국가들은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것은 남의 일이라고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좀 관심 있게 쳐다볼 필요가 있다 이러봅니다. 그런데 국내 정류사들은 횡재세를 놓고 그러면 나중에 기름값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손해보는 그 금액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줄 거냐 정부가. 그 놀이가 참으로 황당한 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사서 팔 때 양도세라는 걸 내는데 양도세는 집값이 올라가지고 시세 차익이 났을 때 양도세를 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양도세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집값이 떨어지면 양도세 돌려줍니까? 아니잖아요. 안 돌려주죠. 원래 정부의 세금이라는 것은 세금 있는 곳에 세금을 때리는 것이 적자 보는데 세금을 보전해 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류사의 심리가 일견 이해도 되지만 좀 과잉 논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중간선거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또 기업들이 받게 될 영향도 달라질 텐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떤 것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 중간선거 여소야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뚜껑이 열릴 때까지는 어쨌든 서랑설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미국에 새롭게 최근 들어서 통과된 법들이죠. 특히 미국의 자국 위주로 흘러가는 법들이 우리가 상당히 거기에 많은 수혜를 보는 기업도 있지만 대표적인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과연 완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하원을 누가 장악하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정책 기조가 바뀌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특별히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인플레 감축법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지금 현재 바뀌는 것도 아니고 물론 양당 정치가 되는 거지만 제가 바라보는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특수성이라고 그럴까 위대성이라고 볼 때는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항상 낸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자신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국익이 부딪혔을 때는 큰 틀은 바뀌는 건 없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익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일사불란하다라는 차 박선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중간선거는 조금 지켜볼 몇 가지 대목이 있다. 뭔가요? 이렇게 봅니다. 우선 공화당이 이번에 만약에 압승을 해서 압승까지 안 되려도 과반수만 점유를 해서 의회 권력이 교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하원은 지금 공화당이 압승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상원도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고 또 상원은 50대 50 동석인데 이게 만약에 깨지면 미국은 우리하고 달리 의회 권력이 대통령 권력 못지않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산권도 의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자하고는 많이 다른데 지금 몇 가지 포인트를 보면 우선 달러 강세와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대기업들이 지금 달러 강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이런 데서도 달러 강세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기업들이 해외 수출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기업들의 이해관계에 공화당은 훨씬 더 좀 배려를 많이 하는. 공감을 해 주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에 대해서 좀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을 하게 된다면. 그다음에 예산 문제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돈 너무 많이 풀었거든요. 특히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것도 우리나라는 전기차 보조금이 문제잖아요. 미국 국내로서는 세금 걷어서 돈 도와주는 건데 그거 함부로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특히 미국은 재정 적자, 줄이자. 세금을 적게 걷자 하는 게 공화당의 기본적인 정책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세금 더 많이 걷어서 더 많이 쓰자. 이러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통합 팽창주의 정책 제동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나라와의 통상 무역 이런 데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미국 국내 정책, 그로 다른 환율 문제나 금리 정책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특히 지금 미국의 전개 개편 요소 야대 움직임 거기에 따라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11월 8일인가요? 며칠 안 남았네요. 11월 8일이고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세계 4위 자동차 업체인 스텔란티스의 중국 내 합작사가 파산했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시장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스텔란티스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알려주신다면요? 스텔란티스는 굉장히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브랜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벤스나 BMW 같은 고급 브랜드라기보다는 이탈리아 피아트가 중심이 돼가지고 프랑스의 푸조, 미국의 클라이슬러 이 세 개에 합작이 된 회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외제차지만 브랜드가 대중적인 그런 브랜드로 이루어져 있었던 상황이고요. 스텔란티스가 중국 내에 있어서의 각 브랜드마다 이미 조금 이미 오래전부터 지프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생산이 중단이 됐고 몇몇 브랜드들이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라 이번에 결정은 지금 중국 내 복잡한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자체 브랜드에 대한 어떤 중국의 선호도의 저하 원래 판매의 저하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굉장히 중대한 시그널 그러니까 하나의 요점만 뽑아서 소개를 올린다면 이제 중국의 자동차 수출하는 시대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현대차가 베이징 시엔타이라고 해서 50대 50 공동 출자를 해서 사실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중국이 해외 자동차 회사들을 이렇게 도입한 것은 중국이 스스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 자동차한테 각종 좋은 조건과 페이버를 줘서 중국에서 자동차 생산하도록 했는데 이제 중국 자동차 좀 올라왔거든요. 중국의 뚱풍이나 또는 비아디 그런데다가 지금 중국의 경제민족주의 미중 경제 갈등 속에서 우리 끌 쓰자라는 움직임이 굉장해서 지금 중국에서 왜 잘 안 팔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텔란티스는 그렇게 적자가 날 바야 우리 가겠다. 스텔란티스 세계 4위의 자동차 회사고요. 스텔란티스라는 말이 로마어로 별들이 모여 있는 전 세계 자동차 별별의 집합체 은하수 이런 의미예요. 한때 잘 나갔던 크라이슬러, 피아트 전 세계에 1등은 안 됐지만 2등, 3등 전체 총연합군이에요. 특히 중국에서는 고가 차보다는 실용적인 스텔란티스가 한때 최고로 잘 나갔는데 시대가 끝났다. 가장 큰 고민은 현대입니다. 현대도 지금 십수 년 이상 계속 적자거든요. 그런데 현대는 아직도 철수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여러 가지 스텔란티스 사건이 상징적으로 앞으로 중국 자동차 시장의 미래를 보여주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의 자동차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현대차를 포함한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에서 고전할 변치 못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현대가 2년 전에 IR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공식적으로 IR에서 이런 워딩이 나왔습니다. 현대차에서. 사드 사태 이후에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사드와 중국이 바라보는 사드는 다르죠. 느끼고 있죠. 우리가 바라보는 독도와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독도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이제 2019년으로 기억합니다만 정치인이 독도 문제를 거론한 이후에 우리가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맥주라든지 특정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있었고 지금은 중국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단어를 까먹었는데 그쪽에서 특정 단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국산 제품 쓰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국산 제품 쓰기 운동 이런 단어가 하나 있어요. 세 글자로는 제가. 궁금한데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지금 중국 관련해가지고 스텔란티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LG 생활 건강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점유율이 중국 쪽에서 전혀 안 나와요. 우리나라 수출에도 참 안 좋은 얘기네요. 그런데 한 표현으로 보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외제라는 단어가 있었고 일본산 IT기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일본을 가도 IT기기를 봐도 별로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나라 제품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이 이미 그런 수준에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물건을 중국 사람들이 참 많이 좋아했었잖아요. 그게 불과 몇 년 전 얘기인데. 맞아요. 그게 하나의 트리가 됐던 게 코로나로 인한 단절. 그 사이에 중국 로컬 제품들이 어마어마하게 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이 우리나라 제품과의 거의 무차별이라고 그러죠. 경제학용으로. 차별화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에 자국주의를 쓰자라는 운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문제를 앞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뒤에 나눌 얘기 너무 많은데 벌써 시간이 끝났어요. 더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차영주 와이제 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